저 사람 아니야? 그 아이돌! 그냥 우리 학교 선배잖아, 데스티니 봤어? 인사했다? 인사 받아줬다? 어? 부럽다... 열길 샌드위치 속은 알아도 안녕 한길 사람 속은 절대 모르는 거야 답답하면 직접 확인해봐야지 어떡해 그냥 친해지고 싶은 거잖아 다른 애들도 다 그러는 것처럼 고마워 내가... 뭘 들어버린 거지? 올리브 때문에 그래? 얘 뭐야? 귀신같이 나 귀신같아? 이 외진? 이게 왜 진짜야? 왜 멍 때리냐? 하진이 형 때문에? 내가 그랬지? 헛다리 짚지 말라고 내가 먼저 좋아했어 지금 드셔주시면 안 돼요? 넌 왜 말 안 했어? 아니... 그 다음에 너 뭐라고... 그 다음에? 나뭇말 안 했는데...? 나 한번만 안 했는데...? 와.. 잠시만요 와... 아.. 이곳에서 자결하러 바이러스 가사 감사합니다.